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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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 중이다 언제 여기 올라와 있어? 아이고 꼬리 아니 엄마 아빠가 지금 우유를 내려가지고 라떼를 만들어 먹었는데 꼬리가 지금 시위를 벌이고 우유 먹고 싶어가지고 꼬리 아빠가 우리 꼬리를 위한 바리스타가 대어줄게 아빠가 아빠가 바리스타야 우리 집에서 막 거품 보이나? 거품 꼬리 기다려 자 우리 꼬리를 위한 개푸치노 나갑니다 네 아 아 아 고양이들이 진짜 혀가 공룡이다 아 아 우유 한 살을 마셨어 맛있어 맛있어 엄마가 요렇게 세워줄게 엄마 간다 또 만들어줄게구나 똥이 안 먹는다 엄마 아빠 내 만들 때 우리 꼬리 것도 만들어줄게 응 아 예뻐라 잠시만 여긴 여긴 아까 아까 우리 sued 진짜 욕심쟁이 심장에... 우영이 폐쩍지게... 뿜뿜 흐흐흐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